학습하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번 주에 배운 내용들을 실습실에 들어가서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선형 연립방정식 또 첨가행련 그리고 기본행련산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 또 가우스 속어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라인 두 개가 만나는 해 유일한 해 또는 무수히 많은 해 또는 또 해가 평행해서 라인 두 개가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x, y 두 개의 함 x 플러스 y, ax 플러스 by 플라이콜 c에 대한 그런 연립방정식 뿐만 아니라 미지수가 미지수가 m개고 식의 개수가 m개인 그런 선형 연립방정식에서도 같은 식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학습을 했고요. 그래서 유일한 해 를 갖는 경우 무수히 많은 해 를 갖는 경우 해 를 갖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그리고 그런 경우에 선형 연립방정식을 첨가행렬, 계수행렬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첨가행렬을 여기서부터 만들어서 그래서 가우스 속어법, 즉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이 행렬에다가 취하는 것이 결국 가우스 속어법인데 이 가우스 속어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이 행렬에 취해주면 그러면 REF 또는 RREF, Reduce low echelon form 또는 그냥 low echelon form의 모양이 이제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쭉 하다보면 이 피봇들 또는 리딩 베리어블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프리베리어블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런 로우가 보이면, 이런 행이 보이면, 즉 이쪽은 다 0인데 이 마지막 DR 플러스 1만 이 RREF에서 RREF를 구하라는 명령어를 주면 .RREF, A에 또는 B에 RREF를 구하라 그러면 RREF가 이렇게 구해지잖아요. 그때 이렇게, 이쪽은 다 0인데 이쪽은 0이 아닌 경우가 나오면 일단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0x 플러스 0y가 4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뒤에 R 플러스 2 다 0이면, 즉 이쪽이 다 0인 노우는 이 왼쪽에 B'도 다 0이 되면, 그러면 이제 위에만 남죠. 이 위에만 남는데, 이 경우에 이게 이쪽이 다 0이고, 이게 아이덴티티 행렬이면, 즉 RREF가 있을 때 A, B에 RREF가, 예를 들어서 여기 아이덴티티의 여기 C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러면 그게 이제 마지막에, 그때는 해가, 유일한 해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X가 솔루션이 바로 C가 되는 겁니다. 유일한 해가.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이 남는 게 있으면, 즉 프리베리어블이 존재하면 그러면 언제나 해가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연립방정식이 주어지면 행렬을 이용해서 A, X, E, B로 표현하고 A와 B를 가지고 첨가 행렬을 만들어서 이 RREF를 구했을 때, 이 RREF의 모양이 다음과 같이 이쪽은 다 0인데, DR 플러스 0이 아닌 경우가 있으면 해가 없는 경우고 또 이 아래쪽, 왼쪽이 다 0이고 또 오른쪽도 다 0인 경우면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중에 하나인데 해가 유일하거나 해가 무수히 많다는 그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아이덴티티 행렬로 딱 떨어진다 그러면 그러면 해가 유일한 것이고 계수 행렬 A가 정사각 행렬이면서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소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학습한 것입니다. 실습실에 들어가서 잠깐 연립방정식을 만드는 즉, 첨가 행렬을 만드는 내용부터 설명을 하죠. 선형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있으면 선형 연립방정식으로부터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Augmented Matrix를 찾아라 그러면 바로 첨가 행렬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이게 이런 경우에 정사각 행렬인 경우고 역행렬이 존재하면 바로 역행렬을 구해서 역행렬을 구해서 연립방정식을 바로 풀 수 있습니다. 그게 이 명령어입니다. A의 역행렬을 구해서 B에 곱하면 해가 되죠. 바로 그 해가 나온 겁니다. 그 과정이 Right Solve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구한 답하고 같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가우스 소거법은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이제 이 첨가 행렬에 취해진 것인데 이 행렬 AX이퀄 B 연립방정식에서 Augmented Matrix를 구해서 그거의 RREF를 구하라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 연립방정식의 첨가 행렬에 RREF가 구해져서 여기가 아이덴티티 행렬이 나오면 그러면 바로 이것이 해가 되는 것이고요. 유일한 해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걸 Right Solve를 구해도 같은 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인데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바로 어떤 경우냐면 첨가 행렬하고 B를 구해서 RREF를 이렇게 구해 Augmented Matrix의 RREF를 구하면 이게 왼쪽이 제로인데 오른쪽은 제로가 아닌 경우는 없으니까 여기에 이제 Free Variable이 3개가 있는데 이게 피벗이 3개죠. Reading Variable이 Free Variable이 존재하면 무조건 이건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해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Free Variable UV에 대한 Free Variable을 RS로 줘서 이렇게 해집합을 구하는 방법을 학습했고 이 경우에는 Right Solve라는 명령어로 구해지는 것은 이 첫 번째 이 특수의 하나뿐이고 이거는 구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부분 공간 또 해 공간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여러분들 이렇게 구해보시면 Augmented Matrix RREF를 구하면 0x 곱하기 0y 더하기 0z가 1이라는 이런 모순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Right Solve 하면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명령어가 나옵니다. 그 설명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이고 그래서 첨가행렬을 만들어서 RREF를 구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해가 존재하는 유일하게 존재하는지 또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지 또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